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이 꽃 터널 좀 보세요 우와 이게 무슨 꽃이죠 승하님 이게 꽃이에요 어머어머 끝나면 어떡해 꽃피도 막 내리는데요 와 이쁘다 지금 나금잎네 배밭으로 가고 있는데 또 터널이 또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는 많은가봐요 여러분 구경하세요 와 진짜 이뻐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이뻐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 천천히 가주세요 와 진짜 이쁘다 와 이게 벚꽃 터널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이쁘죠 너무 이뻐요 꽃피는 엄청 내려요 와 노래를 알으면 내가 그걸 노래를 할텐데 하늘과 땅 사이에 뭐죠 꽃피가 내리더니 와 이거 봐요 진짜 긴데요 이번에 터널이 이쁘다 신난다 와 나금님 기다리세요 갑니다 와 이 꽃이 정말 정말 어머 어쩜 이렇게 길어 와 여러분 마을도 한번 구경하시고 멀리에 와 어쩜 이렇게 이쁠까 와 진짜 이쁜데요 이야 이 사이로 하늘도 보이고 여러분들 벚꽃놀이 못 가신 분들 벚꽃 구경하세요 너무 이뻐요 와 어쩜 이렇게 이쁠까 이야 세상에 세상에 차도 양보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래요 30키로로 가세요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벚꽃 구경 이야 길었어요 길었어요 어우 상당히 길은데요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 또 어머 또 있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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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운기 아저씨도 이야 경운기도 진짜 지나갔네요 뭐 저거 벚꽃 봐요 이쪽으로 물도 물도 있어 물 보일려나 모르겠다 개나리 어머 개나리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배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와 봄나들이 나오셨다 저분들 와 여기 또 있어 우와 함양에 벚꽃 구경 온 것 같네요 우리가 일 보러 왔는데 아 이거 나들이 여행 온 기분이에요 볼일 보러 왔는데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 쪽도 한번 블랙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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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길이 끝났네요 괜찮네요 이쁘다 함양도 이쁘네요 그죠 진짜 벚꽃 어머 이게 다 벚꽃 구경하는 길인가봐요 여기가 다 벚꽃 구경하는 길인가봐요 어머 어머 너무 이뻐 이야 지금 4분이 넘었는데도요 계속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야 이쁘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와와와와와 예쁘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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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요 진짜 이뻐요 벚꽃 구경하세요 이야 이야 와 우리가 잘 선택해서 왔는데 여기를 네? 어머 저 다리가 저건 뭔 다리래요 구름 다리가 저렇게 큰거야 뭐야 고속도로지 고속도로에요 그거보다도 이 꽃이 진짜 너무 이뻐요 고속도로와 폐정기차로에서 10시 방향 출구입니다 출구요? 어머나 이뻐라 아우 아우 이쁘서 제가 너무 좋네요 여기 이야 여긴 어쩌면 이렇게 여기 함양에 어머 물 보이겠는데요 이제 물도 맞다 아 여기 올강이 있겠어요 우와 이쁘다 자 여러분 구경하세요 막 이거 꽃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진짜 꽃비가 우와 운전하고 가면서 지금 찍는거라서 물이 지금 잘 보이시죠 진짜 이쁘다 여러분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쁜데요 잠시 후 열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제 물로 끝났다 이제 끝났어요 아 여기는 또 펜지 펜지가 있고 펜지가 있고 펜지가 있고 그래요? 그게 맞아요? 자 여러분 이제 꽃길을 저 멀리에서 이제 이것도 그 색 그거 맞나요? 네 이제 멀리 한번 볼까요 멀리 와 삼사함께 자 외국의 큐민 여러분 하하하하 한국이 그립 저 시골 저 경치감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다 저에게 댓글 메일 달아주시는 분들 한국 오세요 하하하하하 벚꽃 구경 오세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나금님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